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왜 왔냐면요. 모모랜드의 소식을 메리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데이지가 랭킹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모랜드 명단 공개. 시작! 소식을 3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4위. 모모랜드 라이브 채널 10만 구독 달성.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10만이라는 큰 숫자로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채널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더 많은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시크릿 채널에서 더 공개할 예정이니 시크릿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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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랭킹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 모모랜드 발성 종료.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은 뿜뿜 활동이 무려 12주 활동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함께 쭉 해주신 메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뿜뿜을 많이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꼭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모랜드 명단 공개 랭킹을 3, 2위까지 다 봤는데 대망의 1위만 남았잖아요. 뭘까요? 네 대망의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모모랜드 데이지 해빈 시크릿 출연. 정말 대망의 1위만큼 정말 너무 엄청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엄청난 소식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리얼리티를 혼자 해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고 지금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엄청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이 시크릿인 만큼 저의 비밀들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제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비밀은요? 제 첫 번째 비밀은요?